안녕하세요. 여행스토리입니다. 아침에 읽는 시코너 오늘의 시는 천상병 시인의 마음마을입니다. 마음마을 내 마음의 마을을 구천동이라 부른다. 나는 천시요. 구천만큼 복잡다단한 동네다. 비록 동네지만 경상남도보다 더 넓고 서울특별시도 될만하고 또 아주 조그만 동네밖에 안 될 때도 있다. 뉴욕의 마천로 같은 고층 건물이 있는가 하면 초가지붕도 있고 태고시대의 동굴도 있다. 이 마을 하늘에는 사시장철 새가 날아다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흰구름이 왕창 덮인다. 이 마을 법률은 양심이 있을 뿐이고 재판소 따위로는 양심 재판소밖에는 없다. 여러가지로 지적하려면 만자도 모자란다. 복잡하고 복잡한 이 마음마을이요. ells, 양심 by 그려잎입니다.